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찐나미 지금 소리는 뒤에 물 끓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일본 라면이에요. 이렇게 야키소바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종류고요. 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무튼 이거 먼저. 소스가 좀 빨갛다. 소스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지. 소스는 좀 빨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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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먹어봐요. 고구마 매운 고춧가루 매워요. 매워요. 와. 별로 안 매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불닭볶음면도 많이 먹어봐서 목 미칠 줄 알았는데 어우 이것도 맵다 점점 굵소라 겨울을 먹어 rotates 김치도 맛있고 라면도 맛있고 너무 고소해요 고춧가루 이국수는 그녀말이 너무 맛있어 내놓은 뼈는 요새는 없을 거라 이어가고 싶어요 겨울과 함께 걸어 먹으러 왔어요 다음 라면은 더 매워보이는 야끼소바예요 섬주 췄 섬 수 계란 아이스크림 치킨 이것도 맵긴 한데 아까 전에 먹은 게 더 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매워요. 근데 아까 먹은 게 더 매워요. 그러면 제가 먹은 게 더 매워요. 또 한 번 더 먹은 게 더 매워요. 이건 게 더 매워요. 청양고추 맵다 치즈볼 마카롱 한입이 없어서 한입이 더 맛있게 잘라요 다시 한번 더 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아름다운 고소한 고소한 웰치즈 와 드디어 오늘은 웰치즈 웰치즈 원샷 잘 먹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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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